사람이 느끼는 그 감정과 그 정서의 그 예민함도 또 모두 다르죠. 그래서 예민하신 분들은 또 이런 그 판단을 더 잘 하실 수 있습니다. 집에서 기르는 그 식물도 이게 그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. 집 안 공간의 그 기운을 그 먹고 자라는 것들이기 때문에 집이 또 안 풀리는 그런 집들은 식물마저도 또 생기가 없습니다. 잘 시듭니다. 물론 그 탄력도 광택도 뭐 당연히 그 안 좋죠. 이런 이유로 그 풍수에서는 그 집안의 그 식물이 윤택 있게 또 잘 그 성장할 때 그때 그 집안으로 돈복이 크게 그 들어오는 그 증조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. 식물 성장의 그 무성함은 결국 집안 활력의 그 척도가 되는 셈이죠. 그래서 그렇게 그 눈에 띄게 푸른 그 잎사귀에서 그 생기라든지 또 유온기 광택이 느껴진다면 그런 때는 또 그런 시기에 꼭 로또나 그 복권을 꼭 사시라는 거죠. 그렇게 구매한 후에 여러분들께서 그 추첨일까지 그 식물 위에 또 올려놓게 되면 로또 용지나 그 복권 용지를 이렇게 올려두게 되면 이 행운의 그 성장이 될 암시를 또 갖게 됩니다. 왜냐하면 그 푸른 오행 목기운의 그 터전이니까요. 이런 그 목기운의 그 터전은 관운을 또 크게 이끌어줍니다. 복권 추첨도 이게 그 개인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. 관장하는 그 공식적인 그 기관에 의해서 그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그 관운의 그 도움이라는 게 또 큰 그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. 공식적이고 절차적이고 이런 그 법적인 그런 일에 그 관운이 미치는 그 힘이 지대하기 때문이죠. 또한 그 여러분들께서 그 자꾸 그 현관문을 그 청소를 하고 싶어진다면 이것도 그 아주 큰 돈복 들어오는 그 신호가 돼줍니다. 의례적이거나 그 격식적인 그런 청소의 빈도로서가 아닌 느닷없이 그런 마음이 그 강하게 될 때 이런 경우는 그 꼭 로또를 사야 될 증조가 된다는 것입니다. 문 밖에서 그 큰 크기의 그 재물복이 가까이 그 있다는 그 신호니까요. 또 세탁을 하려고 아니면 그 옷을 다리려고 여러분들께서 그 무심코 그런 그 세탁물이나 그 의상에 그 손을 집어넣었는데 그 속에서 그 느닷없이 기대하는 그런 그 돈이 나온다면 이런 돈은 그 무조건 그 로또 사는 그 복권 사는 그 행운의 그 신호가 돼줍니다. 그렇게 생긴 그 돈이 그 예기치 않는 그런 출연처럼 횡재 운까지 그렇게 그 예상치 못한 그런 순간에 집으로 또 들어오는 그런 암수와 그 같은 맥락의 신호라는 것입니다.